안녕하십니까 엑소옥티비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가노 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나가노형 북부인데 경계성 지진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계속 그 경계 지역 기후현과 여기 도야마죠. 여기 다음 나가노. 나가노는 이상 진역을 통해서 신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도 지역으로 영향을 줬던 지진들이 여러 번 있었죠. 군발 지진과 함께요. 경계 지역이 나면서 기후현과 도야마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북알포트라고 하는 기후현 쪽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지진은 이게 두 번째 지진이고요. 첫 번째 지진을 보시면 첫 번째 지진은 지금 시지옥가현 중부에서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6월 10일 오전 7시 5분경이고요. 전원이 입히는 30km였고요. 계속해서 어제 지금 보시면 어제 지진이 이 가나가와 현 그다음에 시지옥가죠. 오늘 시지옥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좀 전에 여기 나가노. 그럼 말씀드리면 여기 방향을 보시면요. 이제 가나가와 현에서 시지옥가에서 나가노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영역 자체가 다 도쿄도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도쿄도와 가까운 지역에서 계속 지금 주부지방과 특히 미남의 간도 지역을 계속 강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면서 일본의 안타까운 것은 관동 대지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지옥가, 야마나시, 도쿄, 나가노. 교토대학교와 축구바대학교에서 나가노의 군발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과 상황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었죠.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또 어제 여기 보시면은 6월 9일날 미야코 5.0 강진이었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가와사키 쪽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만, 간도, 도쿄, 세 군데의 지역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USGS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지금도 보이는데요. 지금 대만을 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대만과 간도와 그 다음에 도쿄, 세 군데를 대만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디인가요? 결국에는 이 요나꾼이 오키나와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오니까요. 대만의 화련이죠. 오늘 오전입니다. 오늘 6월 10일 오전 7시 42분 31초에 4.1 강진입니다. 오늘 6월 10일날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련에서 지금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오늘 지진이 나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대만에서 지금 이제 요나꾼이 이때만 낮에 류코해고 그다음에 어디죠? 독가라를 치고 나서 이제 구마모토를 상륙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도쿄, 그 다음에 도쿄, 그 다음에 호카에도인데 호카에도는 저기 뭐 저기 쿨을 열든지 그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요. 지금 이 대만, 그 다음에 이 간도, 도쿄, 이 세 군데의 지역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나노을 나눠볼 때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부터 이 시코쿠까지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간사이부터 간도를 또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도쿄, 그 다음에 이 도쿄부터 이제 도쿄을 하나로 봐야겠죠. 호카이도는 이제 쿨이리라든지 그 알류산 열도 이쪽으로 따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만부터 시코쿠, 그러니까 시코쿠 섬에 에임에 카가와 고치현, 도쿄시마, 난카이 트러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간사이부터 감도 주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간사이, 주부, 간도, 그 다음에 도옥고 이 세 개의 지역에서 최근에 계속된 강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번 전세계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역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쪽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지금 남태평양 쪽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솔로몬 쪽, 여기는 통과, 통과, 통과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지금 뉴질랜드 쪽은 퓌지하고 통과 퓌지, 오늘 6월 10일에는 뉴질랜드라든지 바누아토 쪽에는 지진이 안 보입니다. 아직 더 취급자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의 다음에 남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지진이 나는데 역시 여기 항상 말씀드리죠. 이 라인, 여기에서 지진이 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센츄얼 이스트 퍼스피라이스 4.8, 여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결심이 났습니다. 우리가 또 얘기하면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프레토 리코 쪽하고 미국 쪽하고 그 다음에 알류산 열도, 그쪽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큰 어떠한 아직 6월 10일 하루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또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지금 6월 10일부터 6월 9일 오후까지의 상황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을 최근에 보시면은요. 대만의 지진이 지금 화리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렌에서 지진이 났었죠. 화렌. 여기도 보시면은 6.42분 화렌 4.3입니다. 4.3의 강제 다음에 어제 또 역시 또 화렌 3.3 그 다음에 6월 8일 3.3 또 화렌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 내에서의 지진 사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상황을 보시면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그걸 잘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독가라 열도에서 지진이 난 걸 보이시죠. 독가라 열도에서 251번. 그 다음에 미야기현 하나하나 제가 지금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독가라 251번, 미야기현 앞바다 54번, 그 다음에 후쿠시마 47번, 그 다음에 나가노 북부 오늘 지진이 났죠. 6월 10일, 26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더 흘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이즈 오오시마에서 19번, 그 다음에 와카야마, 와카야마에서 16번, 구만모토 16번. 특이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이바라키현에서 지금 이바라키에서, 이바라키에서 지금 26번이 났죠. 26번.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어제 오후 1시 52분에 경북 안동에서 1.2, 그 다음에 6월 7일 날 전남 여수에서 2.1, 그 다음에 6월 7일 날 전북 군산시에서 1.9, 그 다음에 대구 달성군 이렇게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소강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칭하이의 7.4, 그 다음에 민란의 6.4, 강진 이후로 계속해서 여진들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로 그 다음에 허베이의 진항다오, 그쪽에서도 지진이 나섰죠. 그 다음에 수천이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좀 여기 신장위구르 쪽하고 그 다음에 칭하이, 그 다음 윈란이죠. 그 다음에 진항다오에서의 또 지진, 허베이 쪽에 지진이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요 며칠 사이에는 중국의 지진은 그 뭐죠? 좀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자면 여기에 이제 이창이 있습니다. 이창이 있고 바로 이창 옆에 산샤템이 있죠. 이 산샤템 주변으로 해가지고 수천이라든지 산시 쪽에서 산시나 수천에서 지금 강탈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지금 중국의 역시 계속해서 지금 홍수로 인해서 산샤템의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산샤템의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수위가 높아진다는가 그만큼 그 산샤템에 부담을 준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산샤템 근처에서 이제 지진이 난다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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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